자 날씨가 점점 계속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 마지막 여러분들 테스트인 실전 테스트인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수능 실전만 남았네요. 남은 기간 정리 잘해가지고 우리 한번 올해 꼭 다들 우리 전원단 만점 맞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어떤 문제를 나누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문제 심층순환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심층순환 자 그림과는 이제 북대수양의 표충순환하고 심층순환의 일부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A나 B지역 전부 다 표충순환이 심층순환으로 연결되는 즉 해수의 냉각에 의해서 밀도가 커짐에 따라서 침강이 일어나는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수온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 이 염분하고 밀도는 비례하니까 이것도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나는 빙하의 영향에 의해서 염분의 변화가 생겨서 심층순환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건데 나는 고의도의 역에서 동그라미 초보가 자 결빙현상 일어난대요. 결빙현상. 그리고 잘 보면 온도도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2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빙하가 점점 커지고 있죠. 결빙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주변에 있는 해수의 염분은 증가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침강이 더욱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심층순환이 강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제 빙하가 녹으면 예를 들어 많이 나오는 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녹으면 그 주변의 해수의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가 작아지면서 침강이 약해져가지고 심층순환이 약해지고 그럼 심층순환과 연결되는 표층순환도 따라서 약해지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 에너지가 잘 수송이 안 되는 이런 심층순환의 변화와 기후변화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기 봅시다. A하고 B에서는 표층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의 과정은 결빙에 의한 염분 증가야. 밀도가 커지는 거 맞고. 그 다음 D번번. A하고 B의 빙하가 녹음물이 유때면은 북대세양의 심층순환은 약해질 것이다. 설명했던 거고. 자 그래서 D번번. 잘못됐네. 자 다음 2번 문제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실험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박스가 수조가 있는데 왼쪽에다가 여기에다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어요. 드라이아이스. 그러면 여기가 찬공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오른쪽에는 그냥 찬공기에 비해서 더운 공기. 그리고 칸막이가 있지. 이 칸막이가 있으면 맨 처음에 정체전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를 이제 열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깔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찬기란이 더운 기란을 강제적으로 상승시켜 버리는 거니까 요게 일종의 한랭전선이 발달하는 그런 것과 같은 보식도양.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게 이제 섞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래쪽에 이제 완전히 차가운 기역의 공기가 내려오고 위쪽에 니은 공기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온대저기압의 마지막 단계인 폐쇄기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온대저기압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전부 다 찬 공기만 있어. 그럼 무게중심이 정 가운데 있을 거야. 여기는 더운 공기만 있어. 그럼 무게중심이 역시 정 가운데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럼 전체 무게중심은 전체 무게중심 전체 무게중심은 높이로는 정 가운데 있지만 살짝 무거운 쪽에 치우치면 전체 무게중심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다 같이 표시하면은 이쯤에 전체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찬 공기가 깔리니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약간 무거운 쪽에 치우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은 이렇게 차가운 곳에 치우쳐 있다고. 그럼 마치 처음 무게중심이 나중에 무게중심으로 가면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낮아지면서 높은 곳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고 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공기층의 위치에너지 기층의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서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공기를 상승시키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반. 나에서 공기의 밀도는 기역칸 온도가 낮은 기역칸이 리은칸보다 크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더 무겁다는 얘기지. 맞네. 리은번. 나에서 A전 부근의 공기 움직임으로 찬 기단이 더운 기단 밑으로 파고들어가면서 더운 기단을 강제적으로 상승시키는 한랭전선 부근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디귿번. 수조한 전체 무게중심은 나하고 다가 있잖아. 그럼 누가 더 높아? 얘가 높고 나하고 다라고 돼있네. 기억나? 네. 이게 나고요. 이게 다. 전체 무게중심은 나에서 다로 가면서 낮아졌지. 나가 다보다 높아야 돼. 다에서 높다 그랬으니까 디귿번 잘못됐겠다. 그죠?